안녕하세요 빵형의 자라자 다시 돌아왔고요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저희 컨텐츠 굉장히 볼만하지 않나요?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댓글에 욕은 쓰지 마세요 욕 쓰면 빵 던질 거예요 이번 주는 최근 KBO 리그가 이슈죠 최근에 LG의 김범석 선수 말로 없는 포함 싹쓸이 안타 말로 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또 기아의 김도용 선수가 KBO 최초로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4월 들어서 역대급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도용 선수가 오늘 주제인데요 특히 저희 체육공단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김도용 선수가 과연 30, 30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름 저의 노하우와 팁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팀에서도 못해줘요 코치들도 못해줍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이 노하우와 팁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김도용 선수도 이 방송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김도용 선수의 최근 행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킴과의 경기에서 5회 초에 선두타지에 나와서 초구에 비거리 130m짜리 시즌 10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날까지 이미 11도루를 달성을 했었죠 김도용 선수가 이 홈런으로 4월 한 달 만에 10홈런 10도루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10, 10은 이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20, 20, 30, 30 그리고 테임즈의 40,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간 10, 10이라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만큼 페이스가 상당히 이제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도용 선수 이전에 누가 이 기록에 가까운지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도 8월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손하섭 묻지다 오빠 묻지다 손하섭 선수가 9홈런 10도루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 기록을 조금 이제 찾아봤더니 제가 96년도 5월에 10홈런 7도루 그리고 2000년도에 5월달에 10홈런 6도루 했더라고요 김도용 선수가 그만큼 이제 대단하다 어느 누구보다 빠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30, 30을 달성했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최초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하니까 그 다음 연도에 바람의 아들 종범신이 바로 하더라고요 아 역대급 재능이죠 진짜 너 했냐 내가 한다 하면서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또 했어요 98년도에 개인 두 번째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아의 홍현우 선수, LG의 이병규 그리고 하나의 제이 데빗 선수가 외국인 최초 그리고 이병규 선수는 좌타자 최초로 달성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무려 3명이 30, 30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내가 불을 지핀 거지 다 내 클럽 회원들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00년도에 제가 국내 선수로는 마지막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에릭 테임즈 선수가 무려 47홈런 40도로 역대 최초 KBO 리그 40, 40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로는 제가 2000년 이후에 제가 마지막이니까 24년 동안 KBO 리그에서 국내 선수들이 이 기록을 아무도 해내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김도영 선수가 이 기록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재홍과 김도영 선수의 페이스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뛸 때는 126경기 체제였어요 지금은 이제 144경기죠 제가 96년도에 10, 10을 달성했을 때가 32경기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10홈런에 10도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김도영 선수는 27경기에서 10홈런에 11도로예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저보다 5경기 빠르게 10, 10을 달성을 했고요 경기 수가 저보다 18경기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30, 30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페이스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20, 20은 75경기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20홈런, 20도로 그리고 30, 30은 119경기 만에 30홈런과 30도로를 달성을 했고요 자 98년도는 이때도 이제 126경기 체제인데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33경기 만에 10홈런, 13도로를 기록을 했고 20, 20도 똑같네요 네 75경기 만에 20홈런, 28도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18경기 만에 30홈런, 42도로 맞춰서 하신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네 머릿속에 이 페이스 조절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00년도에 133경기 체제일 때 다시 한번 제가 달성을 했었는데 이때는 경기가 늘어나서 좀 제가 여유 있게 했나? 41경기에 12홈런, 10도로 했고요 80경기 만에 24홈런, 20도로 119경기 만에 30홈런, 30도로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을 보니까 저도 이거를 유심히 안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10, 10, 20, 20, 30, 30 할 때마다 경기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페이스가 꾸준하고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채 할 때는 그 페이스를 알고 제가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도용 선수는 27경기 만에 10홈런에 11도로니까 가장 빠르죠 그리고 지금은 또 144경기 체제니까 30, 30에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도용 선수의 지금 페이스는 4월 29일 기준으로 48홈런에 67도로 페이스죠 페이스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김도용 선수 중계 때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거든요 5월까지 13홈런을 치면 30, 30 가능하다라고 제가 중계 때 멘트를 한번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달 만에 홈런 3개? 10개도 쳤는데?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홈런이 참 웃긴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야구가 페이스대로 다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도용 선수 30, 30 충분히 가능한 시즌이 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첫 해 홈런을 29개 치고요 한 달 동안 홈런을 못 쳤어요 왜요? 아 왜요가 아니라 9수 걸려가지고 19개에서 30개 넘어갈 때는 안 오셨어요? 19개에서 20개는 그냥 갔는데 30, 30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28개에서 29개 치는 것도 한 2주 걸렸고요 그리고 29개 쳐놓고 한 개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못 쳤어요 이 사람이 의식하니까 안되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도 막 떨어져 있고 그때 제가 신인 때니까 그 한 시즌을 치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체력 조절 안 배도 못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입단하고 첫 해 때 몸무게가 제가 8kg가 빠졌거든요 시즌 끝나고 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프로야구 와가지고 이제 게임을 안 뛰어봤으니까 그냥 경주마야 그냥 이렇게 눈만 딱 가려주면 뛰는 거야 무작정 30평을 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최초였으니까 그때 경기 중단됐어요 잠실에서 쳤는데 김용수 선수의 포크볼 받아쳐가지고 잠실 상단에 딱 떨어졌는데 치는 순간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도영 선수한테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김도영 선수는 지난 두 시즌 동안 크고 작은 부상에 좀 시달렸어요 그래서 시즌 완주를 단 한 번도 못했다는 점 이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도영 선수의 시즌 타구 방향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안타 기준으로는 좌측에 17개 좌중간에 12개 중간에 7개 그리고 우중간에 4개 우측에 2개예요 그리고 이제 장타를 저희가 홈런을 분석을 해봤는데 홈런이 좌측에 3개 좌중간에 4개 중간에 3개 우중간에 없어요 오른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스프레이터처럼 골고루 나와요 다 나와요 어느 방향에 근데 홈런만 중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없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물론 단계 쳐서 30 홈런 칠 수도 있죠 중간이나 뭐 홈런 방향이 뭐가 문제야 30개만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중간이나 오른쪽에 홈런이 나오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투수들의 견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홈런이 나오는 방향을 이제 전력 분석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까요 지금 지난주 보니까 벌써 견제 들어갔어요 김도영 선수한테 이제 빠른 벌보다는 변화하고 패턴이 훨씬 많고 변화하고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집중 공략을 했을 때 우중간이나 오른쪽으로 홈런이 빵 터지면 또 바꾸죠 이제 패턴을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안타는 맞아도 되는데 홈런은 안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승부처가 있어요 그때 집중 공략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중간이나 오른쪽으로 홈런을 치면 그런 집중 견제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홈런이 어느 방향으로 나왔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김정은 선수가 30-30을 달성하는데 형님이 경험자 입장에서 지금 페이스가 어떤지 그리고 어디서 고비가 오는지 그렇죠 이 경험담은 해본 사람이 알 수 있고 이거는 사실 팀 내 코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언을 많이 못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선수들 최용호 선수라든지 나성범 선수들이 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지만 이 30-30 페이스에 대해서의 조언은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이 30-30이라는 기록은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팬들의 관심이 선수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처럼 팬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흔히 말하는 팀 내 옆에 있는 선수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본인이 좀 달라져요 내가 이거를 정말 해내야겠다 자 그리고 여름에 페이스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김대형 선수가 풀타임을 이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페이스가 떨어지면 페이스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 페이스 유지를 잘하겠다 일단은 뭐 페이스 유지 잘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리고 야구장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약간의 일탈을 좀 줄여주고 왜냐하면 또 사람인데 친구도 만나고 건전하게 맥주도 한 잔 하고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너무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벌써 견제 들어왔죠 견제 들어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최용호 선수가 지난주에 홈런 치긴 했지만 최용호 선수가 약간 이제 페이스가 떨어질 때쯤 나성범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김도용 선수의 집중 견제가 들어갈 때쯤 나성범 선수의 합류가 약간의 우산 효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홈런이 안 나왔을 때 초조해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뭐 레이스가 워낙 길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홈런 개수가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초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잘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오버위크를 하면 안 돼요 오버위크가 뭐냐면 홈런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연습 막 특타하고 너무 몸을 혹사를 시키면 체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잘 맞아 내가 감이 너무 좋아 근데 막 BP 할 때부터 막 치는 거야 막 더 풀스윙으로 그렇게 치면 폼이 망가져요 이게 다 해봤어요 제가 홈런이 안 나온다고 초조해져서 막 오버위크 하고 너무 막 다시 특타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적당히 하고 그리고 너무 잘 맞는다고 해서 BP 할 때 막 치거든요 왜? 연습 때 BP 할 때 경기장 앞서서 홈런 빵빵 때리면 관중적인 사람들이 막 와 와 하거든요 이거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는 김대웅 선수 볼 때마다 야 이거 좀만 줄였으면 좋겠는데 헤드 퍼스 슬라이딩 이게 부상의 위험도 크고요 체력 소모가 두 배예요 지금 김대웅 선수 돌아갈 때 보면 헬스 퍼스트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레그 퍼스트로 지금 김대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력이나 주루 센스로 봤을 때는 다리로 들어가도 삽니다 헤드 퍼스트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수비수와 충돌이 일어나면 손가락 부위에 다치면 결국 이게 다 타격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슬라이딩을 헤드 퍼스트를 정말 중요하지 않는 때는 빼고는 전부 다리로 하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워낙 몸값이 비싸니까 이런 조언 이런 페이스 조절 이런 얘기들 뭐 팀 내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또 여러 차례 해봤으니까 또 올 시즌 대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대웅 선수 꼭 대기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야구장 가면 굉장히 막 다이나믹 하잖아요 김대웅 선수 막 홈런 치고 도로 하고 막 가끔은 또 번트 대고 뛰고 수비 잘하고 어깨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보고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동안 24년 동안 그런 선수가 없었으니까 올해 꼭 김대웅 선수가 30, 30 더 나아가 40, 40까지 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완벽해지는 거는 어렵다 완벽을 추구하면 탁월함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김대웅 선수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함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수도승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야구에 미쳐서 야구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탁월한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김대웅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들은 조금은 야구장에서 그리고 야구장 외쪽으로 조금은 야구에 미쳐서 살다 보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탁월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들이 탁월함이 생기는 그날까지 저도 한때 미쳐 살았거든요 밥 먹고 자고 눈만 뜨면 배트 들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올 시즌에 김대웅 선수의 30, 30을 응원하면서 더 나아가 40, 40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형에 잘하자 다음 viral 영상에서 만나요 !". rzé